잡치기가 뭐야? 이거는 그냥 던지는 거야? 다리 안 걸고 첫 번째 발 디딜 틈에 이렇게 가는 거야 손으로 잡아서 던지는 거야? 그걸 네가 씹으면 한다고? 어차피 이거 당하면 힘 진짜 써야겠다 아 그냥 걸어서 그거 같은 건가? 와사바리?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던지는 거야 바로 그냥 막 물어봐야 돼 1개, 2개, 2개 그게 뭔데? 응 물어봐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야 밧다리 보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든 다음에 이렇게 하던데 이 씹을 보니까 근데 내가 배운 건 이렇게 밀랬거든? 뭐 공경기 가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공경기 가면 저희는 다행히 예선전에서 탈락하기를 거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패배하고 몹시다 파이팅 우리 진군이 창석군한테 밧다리 걸기 보여주시죠 네 야 이거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까? 네 네 연습한 결과대로 깔끔하게 들어갔죠 잡채기 기술 방탄소년단의 비가 비가 은광에게 잡채기를 한번 보여줄건데요 지금 보이는 잡채기는 바로 허리 기술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자세를 잡고 그들 말 그대로 잡아채버리는군요 정국씨가 배민혁씨에게 힘이 센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친구에요 상대의 무게를 다 들여버리기 때문에 와 와 정국의 지금 들배지기 네